나 돼지불알 먹는다 돼지불알 오케이 형님들 하여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에요 어제 친구가 지바겐으로 5%를 도와줘서 끝나고 소고기 사주면서 소주를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장을 하려고 해요 해장 돼지불알으로 돼지불알 돼지 낭심 고환 돼지불알이 하얘 아까 불이 빨개였는데? 불알이 얼면 빨개지나요? 그리고 거품이 막 나와요? 내 불알도 담그면 거품 나오나? 나 거품 안 나오는데? 하나 띄웠어요 하나 지금 띄웠어 띄웠어 아 이거는 진짜 편의자님들한테 한번 드셔보셔야 돼 그래야지 편집할 때 더 편집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이게 한쪽인가 봐 이거는 이렇게 밑에 있고 가운데 막대기 하나가 있겠죠? 꽃이 오 샛 근데 냄새가 생각보다 심하진 않은데? 맛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? 혓바닥 같진 않아요? 와 극혐이네 와 여기 소스가 있네 오 참 소스? 양파 슬라이스? 그 다음에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시네요 아 허브솔트 아 돼지불알 고기 나 불야 빼 빨리 너 이불에 갔다 야 이러면 정진이야? 아 왜? 아 왜 갔다 댄 거 아니야 나 움직이려고 이 새끼 아직도 실질이 있네 자 윽박이에 돼지랄부먹방 이렇게 다 뿌려야 해요 무조건 다 뿌려야 돼 그 다음에 이 참 소스 있죠? 어 이 참 소스도 뿌려줄게요 어? 이렇게라도 하면 먹을 수 있나? 와 씨 어 뭐야 뭐야 아니 왜 더 극혐인 거 같지? 아 이건 찍어 먹는 거야? 아 왜 그걸 이제 알려줘 형님 우와 햄버.. 아니 형들 소세지네 소세지 형들이 물 나오는 거 보이죠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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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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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났어 이제 숯에 구울게요 어 야스 와 이런 거는 진짜 그 동남아 야시장 가도 안 팔 거 같은데 왜 지금 잡냄새가 나지? 코가 뚫렸나? 어? 아잠 냄새나는데? 아 왜 숯불에서 잠냄새가 나냐? 이상하네 아까 안 나는데 아휴 음아휴 으어어어 냄새 맛있어 냄새가 맛있는데 돼지 잡냄새가 조금 나요 어 근데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돼지 잡냄새 조금 나 이거는 돼지 불알이 아니라 목살이야 목살 배너가 중독독독독독독독독 아 여기 이상한 물 나와요 아 진짜 이상한 물 나와 비유약 한번 먹었다면 비유 진짜 개다 한번 먹어볼게 마셔볼래요? 여러분이 안 믿겠지만 맛은 있는 것 같거든요 맛은 있는 것 같은데 아 자꾸 뇌에서 먹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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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부랄이야 돼지 부랄이야 돼지 부랄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더러워 더러워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다시 한번 같은 부랄 같은 부랄인데 얘는 왜 냄새가 나냐 갑자기 그 부랄이 그 부랄이거든요 일단 그래도 씹고 삼키는 거 보여드려야 되니까 나 돼지 부랄 먹는다 돼지 부랄 쫄깃쫄깃 와 쫄깃 아이고 조상님 아이고 가문에 똥칠해서 죄송합니다 아 이거 먹으면 지바겐 탈 수 있어? 알았어 먹어볼까요? 아 지바겐 안 다 먹었다 나는 그릇이 그래서 지바겐 그릇이 아닙니다 깡다구가 없다고요 형님 미안한데 인생 살면서 이런 깡다구는 필요가 없어요 형님은 불알 먹는 깡다구 필요합니까 인생에 있어서? 예? 나 지금 말할 때마다 내 이빨이랑 내 혓바닥이랑 내 조동아리에서 지금 불알 냄새나요 허허허허 쓰리 투 원 고 형님 죄송한데 제가 오버하는 거라고요? 아 내가 말했잖아 맛은 있는데 머리에서 자꾸 거부한다고 머리에서 먹지 마 안 돼 더러워 안 돼 안 돼 안 돼 돼지 부랄이야 돼지 부랄이야 돼지 농장에서 그 돼지 똥구녕을 봤는데 똥구녕 밑에 불알 두 짝이 응? 돼지 우리 애는 똥을 이렇게 쓱쓱 끌고 다녀 그 돼지 불알이 이 불알도 그랬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는데 시X 이게 어떻게 오버야 아 미트볼이야? 요거는 미트볼이다 얍 아 어양 아 맛은 있는 거 같아 그래 자꾸 머리에서 먹지 말래 상쾌지 말래 자꾸 이거 내걸 우산님이 명준아 뱉지마 그건 초코쿠키야 그래요? 알았어요 나 물류 안 하고 안 하고 내가 상쾌 본다 지금 아 목구멍에 감을 쏘올거야 아 목구멍 목구멍 감을 쏘올거야 먹어볼까요 먹었어 어 지금 여기에 걸렸어 불알 냄새가 나 아니 불알아 나오라고 불알이 여기 걸려서 안 나와요 자꾸 침만 나와 불알이 안 나와요 아 물 먹으러 왔는데 불알이 여기 또 있네 이거 친구들 놀러오면 비누라고 손 닦으라 그래야겠다 비누 같지 않아? 일단은 이 비누를 치우고 이거를 여기다가 야 오빠! 비누 맞아? 어 비누 맞아! 바로 이렇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러 부탁드릴게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